맛집 리뷰 들어가겠습니다. 저번 주에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 정말 맛있었는지 아니면 좀 음미하는 순간인지 아니면 에이 맛없다였는지 구분하는 시간인데요. 팀장님의 맛집 종목 무엇이었나요? 네 아이즈 비전이었는데요. 상당히 맛있었습니다. 상당해요? 네 바로 이제 급등하고 또 윗골이 달았는데 또 오늘도 급등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왔어요. 패턴 종목을 제가 이제 두 번 연속 가지고 왔어요. 구길 제지? 네 구길 제지를 설명드릴 땐 이제 기업 모멘텀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윗골이 매매법에 대해서 제가 포커스를 뒀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렴 피제이전자 네 피제이전자 맞아요. 수렴 이후에 발산할 때 그게 이제 피제이전자였고 이중바닥 패턴으로 이제 올라간다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. 그래서 다음번에도 제가 패턴 강의를 아마 추가적으로 또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패턴으로 가지고 나온 종목들이 잘 갔네요.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패턴을 조금 집중적으로 파볼까 이런 생각들입니다. 주식에 팩턴 엄청 많잖아요. 근데 저는 굉장히 좋았다라고 봤던 게 특히 쌍바닥 이후에 돌파 후 맥스프. 그쵸.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속도가 붙잖아요. 맞아요. 이게 패턴이 완성될 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. 완성되기 전에 예측을 하면 안 됩니다. 주식은 항상 예측보다는 대응이니까 패턴 돌파를 보시고 앞으로도 제가 패턴 강의 추가적으로 해드릴 테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어쨌든 아이즈 비전은 이제 알뜰폰 부분에 매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. 알뜰폰 부분의 사업 개선에 대한 기대감. 또 요즘에 알뜰폰 쓰시는 분이 많은데 대표님은 안 쓰시죠? 네. 알뜰폰은 안 쓰고 있습니다. 네. 저도 이제 저는 LG유플러스를 이용하고 또 LG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LG유플러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말하고 LG유플러스 정말 많이 갔어요. 네. 그렇죠. 광고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. 어쨌든 그래서 알뜰폰 이온 인구가 되게 많아져요. 실제로 요금을 보면 차이가 형격해요. 알뜰폰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4이동통신 같은. 그렇죠. 그렇죠. 네. 그래서 세종텔레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운영하는 건데 요금이 거의 3분의 1 정도? 훨씬 쌉니다. 근데 뭐 어차피 우리 전화랑 가떡밖에 다 안 하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품질이 약간 떨어진다 뭐 이런 일도 있는데 어쨌든 알뜰폰에 대한 이용자들 가성비가 좋죠. 이런 높은 가성비를 통해서 가입자를 엄청나게 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IG 비전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. 하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는 이제 이 모멘텀보다는 모멘텀도 모멘텀인데 패턴 주로서 이게 이중바닥 패턴이 완성이 된 종목이었어요. 완성이 되고 2차적인 반등을 누릴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차적인 반등이 잘 나와주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목표가를 5천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돌파를 한 번 했어요. 그리고 지금 눌렸다가 다시 한 번 또 5천원대로 가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일단 좀 차익 실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. 이 IG 비전이 원래 거래량이 많은 종목은 아니에요. 근데 최근에 갑자기 패턴이 완성되면서 거래량이 터졌거든요.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터진 거래량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거래가 다시 죽을 것 같아요. 그러면 또 흐름이 또 약해질 수 있잖아요. 먹고 또 먹고. 그렇죠.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래가 붙었다가 다시 줄어드는 구간이니까 목표가도 발생했으니까 매도를 해주시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또 지난번에 장기 종목으로는 제가 KTNG 말씀드렸어요. 그렇죠. 이거 좀 느릴 수 있다 이러면서. 네. 역시 느리지만 바닥을 찍고 완만하게 올라오고 있고요. 아까 이제 실적이 최고다라는 말씀 해주셨잖아요. KTNG가 딱 그런 종목이에요. 실적에 딱 맞게 실적을 따라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니까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KTNG에 대한 관심 지금도 늦지 않았다.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럼 대표님이 가지고 온 종목 한번 점검해볼까요? 이노와이어리스라는 종목을 가져왔었어요. 5G 관련 주죠. 5G 관련된 종목인데 그냥 붙어있어요. 땅바닥에.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그 자리에 있는 종목인데 저도 5G가 이제 갈 것 같은데 갈 것 같은 연기를 피우고 있는 단계다. 그렇죠. 이제 지금 불쑤시개 넣고 있고 이러는데요. 맞아요. 맞아요. 근데 제가 좀 최근에 5G에 대해서 반대적인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왜냐하면 저는 다양한 정보를 또 드리는 게 제 입장이니까 반대에 놓은 거는 뭐죠? 반대에 놓은 거는 아직까지 5G가 본격화되고 있지 않다. 국내에서는. 투자가? 네. 투자보다 생산이. 생산 자체가 좀 본격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반기 좀 지나서 나올 것 같다. 좀 이른 감이 있다는 부분은 참고하셔라라는 얘기가 좀 있었어요. 생산하는 쪽 업체에서.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5G에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었던 부분이 뭐냐면 저도 확실하게 5G가 좀 통과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 부분을 보완해야 된다고. 아, 그거를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5G 같은 경우에는 고대역 주파수를 쓰기 때문에 직진성. 앞으로 치고 나가는 건 빠른데요. 회전률. 휘는 성질이 별로 없습니다. 4G보다 훨씬 못 튀어요. 그렇죠. 근데 이건 쉽게 생각하면 돼요. 자동차로 50km를 달리고 있는데 이렇게 피해가기는 쉽잖아요. 그렇죠. 하지만 100km로 이렇게 쭉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피해간다? 힘들잖아요. 그렇죠.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기지국이 4G보다 2배에서 3배 더 많아야 된다. 그렇죠. 그래서 핵심 사항을 딱 집어주신 거죠. 이게 이제 5G 장비주를 봐야 되는 중요한 이유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기지국에 대한 생산 카파가 계속해서 늘어나야 되는 거고 그건 기간 인프라 관련된 정보고 오히려 더 갈 수 있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. 그래서 오히려 그런 쪽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정말 기지국을 늘렸을 때 많이 늘렸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. 이노하유리스는 그냥 원래 좀 괜찮은 기업입니다. 글로벌 5G 시장에서도 좀 주화를 받고 있고 스몰셀 관련해서도 매출이 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LIG는 X1의 최대 주소이다 보니까 급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약간 이 종목을 누구 닮았냐면요. 오팀장님의 KTNG 종목 있죠. 네. 그거 닮은 종목이에요. 그럼 중장기로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. 네. 중장기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어쨌든 두 개 다 어떻게 보면 요즘에 IT 섹터에 대한 흐름이 워낙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에서 IT에 대한 흐름이 워낙 좋다 보니까 나머지 흐름들도 좀 맞춰주는 그림이 있고요. 다만 저는 이제 좀 이 맛집 리뷰를 하면서 보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시장 트렌드 종목 위주로 맛집을 보자라는 부분은 계속해서 좀 일치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시장 트렌드 종목 위주로 맛집을 보았습니다. 시장 트렌드 종목 위주로 맛집을 보았습니다. 시장 트렌드 종목 위주로 맛집을 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